들어와 들어와 이 아사키 이거 혁명적으로 써먹구만 기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은 컨텐츠 신세계 자 어떠신지 도대체는요 지금 안에 나와있는 세팅으로 해가지고 자 오늘 아나가 겐즈를 죽이는 거고 겐즈들은 아나를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? 6대2고요 자 구독이야! 자 여러분 첫 번째 도전자 자 노돌리! 자 고윤방사 노돌리 자 한번 지내보다 할게요 자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일단 아나부터 찾아 아나부터 찾아야돼 내리 남주선에 잡으라오! 어디갔어? 들어오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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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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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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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와 들어오와 이 아사키 이거 혁명적으로 써먹구만 기래 아니 멜로님 혁명적으로 써먹구만 또 뭐해요 진짜 침착하여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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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빝 황 Reading 형이 형이 O Red 우리 형가 잘 알려봐 풍경 O Red 앗 넙 같아 remove 자 여러분들 제가 아 알겠습니다 자 두번째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동! 출동! 우리 2번적전의 이름 일단 우리 동물을 발견하면은 민천상육작전 가서 일단 말해 어딘지 발견부터 해 택시 드라이버? 택시 드라이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번째 노작 자 이번에는 제가 근접고경을 허용을 받았어요 이제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자 근접고경 허용 받았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동합니다 출동! 그로운 미제가 서들어서도 접보가 들어왔으네 그로운 미제의 앞잡이를 잡으러 가자고 니폰이었네 어? 이쪽이야 수고 치고 비용 아 치고 빨리와 치고 빨리esz 폭을 빈대로 폭을 빈대로 와 페이씨 kryrch 하악 자 여러분들 마지막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전 아 미치겠네 출뚜해 주시죠 출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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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뚱이야 출뚱이야 출뚱 따돌리 도코레스까지 킹킹 여기서 원진 대역잡이 눌러서 도코리 도코리 도코리이야 이번에는 마지막 번외경기로 우리 헤라이 선수가 한번 아나를 해가지고 자 대신에 헤라이가 하는 대신에 우리 겐지의 스킬쿨타임이 전부 다 2배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!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도 할게요 자 갑니다!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신세계 어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룰을 겐지가 한 명의 중도별로 좀 해가지고 약간 좀 개선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미니게임은 이렇게 잘 들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룰을 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 바이